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11호 태풍 흰남로가 점점 한반도로 다가올수록 걱정도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역대 가장 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기상청도 매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동 경로와 특징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느 태풍과 달리 시속 8km의 느린 속도인데 주변의 태풍을 집어삼키며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흰남로가 다음 주 화요일인 6일 오전 부산에 상륙할 것이라고 예보를 했죠. 현재로서는 최악을 상정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최선입니다. 먼저 신경희 기자가 흰남로 경로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로가 경쟁자인 제23호 열대저압부를 잡아먹습니다. 순식간에 불어난 흰남로의 몸집은 대만 남동쪽 바다를 전부 가립니다. 역대급 태풍 흰남로는 현재 시속 8km의 느린 속도로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입니다. 중심 기압은 94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시속 169km로 2등급인 매우 강에 해당됩니다. 매우 강은 사람이나 큰 돌을 날릴 수 있는 강도입니다. 과거에 있던 굉장히 사람들의 뇌리에 박히는 그런 태풍들의 버금간 강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속도와 경로대로면 흰남로는 내일 밤 일본 오키나와 서쪽 해상을 지나 월요일 서귀포 남쪽 해상으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화요일 아침 부산 남서쪽 70km 육상으로 상륙합니다. 남부지방에는 벌써부터 강한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부산, 울산과 경남, 전남 대부분 지역에 강풍주의보를 발효했고 울산 앞바다와 남해 전해상에 풍랑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저지대챔수와 감전사고 등 태풍 대비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신경희입니다. 금방의 단위기입니다. 민есто이 3vert sujet입니다. 여러분 24 least Yahweh! 제 차량들의 알아 tert는데 버 manufact Port에 대해서 경문하 bearings